지난 1호차 사이버 방문 시와 방문 시절 오전 1호차 사이버 구멍이 이리와 생장 후보가 얼마정도 하고 가셨어요 제가 회합 가야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타세요 참치 김실장 여기 어머니도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붕어빵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뽀리만 잡으세요 뽀리만? 저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진 하나 제가 드리고 어머니만 따지는게 아세요? 네 알겠습니다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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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저기 한번 보시고 4번 안가드리는 놈은 남이나 마찬가지 어떻게 하실래요? 동의하세요? 아버님도? 뭘 아들을 길러나봐요 수영도 없다고 안녕하세요 명함 안정 올리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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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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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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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고맙습니다